너무 소중히 우리 함께 있다면 뭐하냐? 뭐하냐? 거의 감탄할 수 해봐 니가 이렇게 해봐 아이고 아이고 진짜 감사해요 아이고 아이고 나 괜찮다고 나 잡지마 안잡지마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하자면 주먹을 줄 것 같다 솔직히 제가 진짜 솔직히 스스로 혼자 생각했을 때 이거 뭐해? 아니야! 아니야! 형도 나도 같이 근데 이걸 이거를 근데 다 완박을 할 수 있는 형한테 뭐 했어 저 형한테 뭐 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나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왜 밥만 먹어? 아니 먹으라고 줄인 거 아니야 갑자기? 진균 형님 야 근데 밥만 먹으면 맛있어 야 하나도 안 흘려서 진짜만 날 좋아 죄송합니다 아 남자로 안 먹으라고 안 먹으라고 진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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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秋 찍는 거 이거 안무 형태란 아이고 그랬어 여기 다 해 이렇게 나갈게 바로 그냥 누워버려 하나 둘 셋 진짜 죽을든 정말 사람 볼 줄 몰라 왜 나한테 만그러지 네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너의 마음속에 고도 나라 격스러운 감정에 여호조 많이 기다렸지 I'm so sorry 나 이제 결심했지 are you ready 꽤나 길었지 나의 방황이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신 가지 않을 테니 부를 때마다 난 없었지 silence 걱정마 도착했으니 shall we dance 춥배를 들자 이제 내 손 잡아 오늘부터 내가 너 절대로 놓지 않아